야곱은 딸이 강간을 당하는 어쩌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사건을 경험했죠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을 때보다 더 괴로웠을 겁니다 외삼촌 라반에게 속았을 때보다 더 큰 분노가 치밀어 올랐겠죠 400명 부하들을 데리고 자기를 죽일 것처럼 다가오는 애설을 대면할 때보다 더 두렵고 답답했을 것입니다 견디기 힘든 이런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 사람들은 자신에게 그 고통을 준 대상을 찾아요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가능하면 상응하는 보복을 가하려고 합니다 디나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그녀의 오빠들 시몬과 레위가 그렇게 했죠? 복수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복할 능력이 없거든요 대부분의 사람은 그냥 당합니다 자기가 당한 고통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자포자기하고 숨어버립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기 방어 기제 중에 퇴행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귀하게 키운 자녀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좌절하고 절망해서 방문을 닫아버리고 상처받은 영혼이 되어 살아가는 경우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디나는 오빠들이 많아서 복수라도 할 수 있었지요 그러나 그를 힘이 없는 수많은 피해자들은 평생 과거의 고통에 사로잡혀 무기력하고 절망적인 인생을 살아가지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 고통과 상처를 오히려 디딤돌로 승화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조개가 자기 조개살을 찌르는 그런 이물질을 보듬어서 영롱한 진주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창세계를 가만히 살펴보면 야곱은 괴로울 때 고통스러울 때 슬프고 답답할 때 올라가는 데가 있었어요 베델로 올라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다시 베델로 올라간 야곱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면 당할수록 오히려 정금 같은 믿음을 갖게 되는 그런 신앙인의 비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았습니다 1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네 형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재단을 쌓으라 히브리인들에게는 단을 쌓는다는 것은 예배를 의미합니다 좀 더 포괄적으로는 하나님을 만나려는 노력을 의미하죠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야속할 때가 있어요 너무 큰 불행, 너무 큰 재난을 당해서 아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데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시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들에게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진정한 해결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마귀는 원망하라고, 분노하라고, 복수하라고, 자포자기하라고, 아무렇게나 살라고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더욱더 회복할 수 없는 파멸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죠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과 마귀의 음성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마귀의 음성은요 우선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당장은 내게 이익이 돼요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예수님께 마귀가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유혹하죠 돌이 떡덩이가 되면 예수님의 시장길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배고픔의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아주 일부분으로 국한시키는 거예요 마귀는 이렇게 당장 듣기에는 이익이 되고 솔깃한 그러나 그게 함정이 되죠 두 번째 마귀의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보다 더 기분 좋게 나를 더 우쭐하게 만듭니다 마귀의 두 번째 음성이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만약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주목하겠죠 막 박수를 치고 환호하겠죠 그걸 유튜브로 만들면 수억 뷰가 되겠죠 나를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더 돋보이게 만들라는 그래서 더 우쭐하게 만드는 거 이게 마귀의 음성이에요 세 번째 마귀의 음성은 비본질을 본질로 착각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귀의 마지막 유혹이죠 내게 저라면 온 천하만국의 영광을 줄이라 예수님께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예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사역이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본질은 세상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잠깐만 빗나가게 하면 천국 천하만국의 영광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천하만국의 권세는 마귀가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소유하고 계신 거죠 천하만국의 권세를 준다는 마귀의 음성은 인간의 탐욕과 허용을 자극해서 비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도록 하는 아주 교묘한 유혹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덜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을 포기하며 아주 바쁘고 아주 열심히 살아갈 때가 많아요 마귀의 유혹입니다 인생의 실패와 비극은 그런 비본질을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라는 그 마귀의 유혹을 잘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죠 성경에 보면 야곱을 비롯해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대부분 하나님의 음성만을 들었던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왜냐하면 그 사건들을 주목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 그들의 귀에는 마귀의 음성이 더 많이 들렸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귀는 야곱으로 하여금 자기에게 더 유익이 되고 더 속이 후련하고 야곱의 고통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쉬운 길을 택하라고 끊임없이 속삭였을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그런 마귀의 속삭임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베델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집 베델로 올라가 거기서 하나님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두 번째 야곱은 가족과 친지들과 함께 베델로 올라갑니다 2절 3절 말씀이지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활란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재단을 쌓으려 하노라 야곱은 자신에게 닥친 불행 그 불행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외부 환경에서 찾아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나 자신 우리들 자신 그것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계기로 삼았어요 내가 잘못해서 벌어진 고난이 아니죠 그러나 그 고난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나 혼자 올라간 게 아니라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올라갔다는 사실이죠 이불 속에 틀어박혀서 먹지도 않고 잠도 이루지 못하던 디나도 아마 데리고 함께 올라갔을 것입니다 나 혼자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나 혼자 본질을 추구하고 나 혼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쉽지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 개인도 중요하지만 우리 모두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땅에 입성하는데 딱 가난한 땅에 들어가 보니까 광야에서 거짓대처럼 헤매던 자기들과는 너무 다르거든요 가난한 사람들 사는 게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화려하고 거창한 신전을 지어놓고 거기서 승리와 성공 풍요와 번영을 보장하는 그런 우상들을 아주 그냥 잘 생기고 아주 그냥 우락부락하고 아주 힘 있게 생긴 그런 우상들을 섬기면서 가난한 족속들이 잘 먹고 잘 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겉으로는 모세의 율법을 따른다 하고 여호수하의 뜻을 따르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속으로는 가난한 족속들의 그 풍요로운 삶과 그 풍요로운 삶을 보장하는 가난한 신들에게 더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여호수하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수하서 24장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저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에 가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기서 내 집은 단순히 내 한 가정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지요 여호수하가 속한 에브라임 집화 전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하 자신은 물론 자신의 가족은 물론 가문은 물론 여호수하의 여기가 속한 그 에브라임 집화 전체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결단입니다 험난한 인생의 기로에 섰을 때 베델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만 올라가지 마시고 가족과 친지 이웃들과 다 함께 베델로 올라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야곱은 과거의 상처와 미련을 전부 묻어버리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본문 4절이죠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야곱이 가족과 친지들과 함께 베델로 올라갔다고 그랬는데 그게 강제로 그렇게 한 게 아니죠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빼어서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기꺼이 야곱과 함께 베델로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고대인들의 귀고리는요 그들이 믿는 신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야곱의 시대에 전쟁에 나가서 포로를 잡아오거나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구입하면 노예의 귀를 뚫어서 특징을 지닌 고리를 끼웠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리만 보면 그 노예가 어느 집안 소속인지 어느 부족 소속인지 그 소속을 알 수 있어요 누구의 소유인지를 알 수 있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특정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 신의 형상이나 그 신을 상징하는 그런 우상 그 우상을 귀고리에 새겨서 달고 다닌단 말이죠 그러니까 귀고리에 새겨진 그 우상의 종이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 귀고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을 섬긴다 할 때요 그 우상의 종이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고대인들에게는 야곱과 함께한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를 야곱에게 주었다는 그 사실은 그동안 자기들이 믿었던 미신이나 우상 과거의 습관이나 관행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새로운 주인을 모시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을 의미하는 행위에요 야곱은 그렇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가져온 이방 신상들과 귀고리를 세겜 땅 상수리나무 아래에 붙어버렸습니다 저 같으면 신상과 귀고리를 현찰로 바꿔서 좋은 일에 쓰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전에 어리석고 부끄러운 나의 습관 욕망과 허용으로 가득한 이기적인 신상생활 과거의 습관과 관행 과거의 벌어진 일들에 대한 원망과 분노까지 깨끗하게 그냥 묻어버렸어요 오직 미래를 바라보고 나아가기로 단호하게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상생활 할 때 과거에 대한 집착과 미련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이전에 품었던 그 모든 아집과 편견 원망과 분노 이런 것들을 완전히 떨쳐버려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메리칸 인디언들한테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뒷발을 떼지 못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우리가 신상생활 할 때 뒷발을 떼지 않고 신상생활 한다고요 뒷발을 떼지 않고는 베델로 올라갈 수가 없단 말이죠 과거에 대한 미련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머뭇거리다 보면 절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 놓고 온 수많은 재물과 쾌락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는 바람에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던 로세 아내처럼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일주일이면 늦어도 2주일이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가난한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서 40년 동안 뱅글뱅글 돌면서 헤맬 수밖에 없었을까요 과거에 대한 집착과 미련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시절에 고기 까마에서 끓여서 아마 설렁탕을 배급받은 모양이에요 그 고된 일을 할 때 추운 날 뜨뜻한 설렁탕 한 그릇 광야에서 춥고 배고프니까 그때 그 고기 까마가 너무나 그립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모세를 원망해요 불행하고 참혹한 과거를 추억으로 삼아 거기에 얽매인 이스라엘 백성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난한 땅을 눈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럴 때가 있어요 이런 습관과 간행은 그들이 가난한 땅에 정착한 후에도 계속되지요 여전히 우상과 미신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 이사야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이전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일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향해 나아가야 할 미래가 있는데 올라가야 할 배델이 있는데 뒷걸음을 떼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시대에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율법에 얽매인 성도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색 것이 되었더라 이전 것은 제발 좀 상수리나무 밑에 묻어버리라는 얘기 우리가 이해할 우리가 이해할 수 이해할 수 없는 불행과 재난을 당할 때 베델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혼자만 올라가지 마시고 가족과 친지와 함께 다 함께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고통과 상처 원망과 분노 집착과 미련까지 모두 다 남김없이 땅에 묻어버리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네 인생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날마다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 거기 거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